서울 남구로역의 하루는 꼭두새벽부터 시작됩니다. 새벽 4시가 되기도 전, 판이 불을 켜고 문을 연 곳은 다름 아닌 인력사무소입니다. 하루 일감을 구하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매일 이곳을 찾습니다. 하루 평균 9시간에서 10시간이라고 15만 원 안팎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운 좋게 일터에 나가게 된 노동자가 있는가 하면 첫날이라 하니까 다섯 시에 간다고 합니다. 빈손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습니다. 노동자들을 태우고 건설 현장으로 가는 승합차들도 확 줄었습니다. 일자리가 지난해에 비해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. 그럼에도 다음 날이면 또 이곳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일하는 게 좋다. 일을 나가야 힘이 안 되는 거지. 축을 하는 거야, 뭐. 축을 하는 거야, 뭐. 축을 하는 거야, 뭐. 약 1일 bib sé. 신.» 축을 받고 deleted 모든 분들 treaty 입니다. 9,000원 stage.